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. 그는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. 저는 그를 사랑하고 싶어요. 나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. 나는 그 자동차를 운전해도 괜찮습니다. 나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. 나는 그 자동차를 먹을 수 있어. 나는 하나 먹어도 괜찮습니다. 나는 그 자동차를 먹을 수 있어. 당신은 자야 한다. 당신은 제 컴퓨터를 사실 수 있습니다. Sie können meinen Computer kaufen.